야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어차피 대학 가기 게 쉽잖아 유튜브 공부 중임 너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 그거 물려받는 거 아니야? 그니까 싹 바꿔보려고 넌 대학 가게? 나 인스타 셀럽 공부하잖아 나는 솔로 지우기나 환승 열외 나가려고 예 저희 학교 기숙사는 강남 초호 아파트에 앞으로 하나씩 드리는 테슬라 타고 증거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분이 원하는 이상형들로만 교수를 꾸립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비? 차응을? 저희 학교는 대단 5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월창 가시죠? 우리 혜택이 이것밖에 안 돼? 난 가 우와 옛날에는 고3이라는 인간이 있었대 대학 가려고 밤새 공부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대학? 대학이 뭐야? 나 모르지 검색해보던가 자기야 군대 간다고 바람 비면 안 돼 알았지? 절도 안 피지 자기야 자기야말로 한 입 팔면 절도 안 돼? 흑 자기야 충성 충성 야 너도 내일 군대 가냐? 응 거지 너 혼자 가? 장난하냐? 여친이랑 동만 입대하지 아 좋겠다 요즘 커플은 2인 특실에서 지낸다며 오식 속식 다 뷔페인 넌 누구란 거냐? 혼자 가? 난 가족 동만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까지 동만 입대라서 저택 빌려준대 2년 동안 가족 여행 가는 거지 뭐 보고 싶을 거야 잘 다녀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해 알았지? 우리 애기 멋지다 불닭볶음면 10매이 나왔대 아 볼케이노 응급실 마라칠리에 국탄 수소폭탄 오페나이머 스파이치만 그거 이미 유행치다 그래? 그럼 민트초코 족발만 볶음면 사자 야 제로로 사 강아지 발 꼬숯내 팝콘 다 나갔어요? 그거 오픈원 하셔야 돼요 대신 강아지 꼬숯내 소세지 이번에 들었거든요 아 그럼 그거 하나 살게요 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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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라 다섯 개 가져오세요 하나에 얼만데요? 5만원이요 아싸 게이드? 어서오세요 여기 변기 있죠? 세 가지 버전 있는데 뭘로 드려요? 당연히 푸세지기죠 저 3분 편의점 소개팅권 한 장 주세요 어... 안경 쓴 남자로 할게요 할인해서 300만원입니다 두 분 3분간 라면 테이블 이용하시면 돼요 다 흘려 시작합니다 충전되죠? 네 얼마나 충전하세요? 30년 연장할게요 네 아 라떼는 말이야 선배가 지나가기만 해도 아 진짜 저 건데 또 시작이네 난 절대 저렇게 안 돼야지 김사원님 어제 부탁드렸던 거요 아 저기 김사원님? 죄송한데 신체적 접촉을 비해 주실게요 아 MZ사원들은 이런 거 싫어하지 참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어제 서류 죄송한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톡으로 부탁드릴게요 뭐지? 뭐 이런 XX몸이다 잠깐만 이제 내가 꼰댄 건가? It's 회의 시간 세파님 지금 회의 들어갔을게요 뭐야 왜 더블하네? 꼼짝마 당신을 사생활체의 및 강압적인 회산분화 유발자로 체포합니다 네? 뭔 소리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뭐 뭐야 이제 내가 꼰대야? Am I 꼰대? 우와 사과 값이 왜 이렇게 비싸? 재벌 아니면 누가 사 먹어? 어휴 오늘부터 사과가 우리나라의 공식 화폐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하 폰 바꾸리고 50개월 적금 들었어요 애플폰 사야지 의원님 사과 박스 줄었어 네 마디 한 번 봐지 누가 사과 대신 이런 쓰레기를 담아와? 저기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거의 일주일째 주사 있는데 에이치 저기요 이거 무슨 졸이에요? 에? 사과형에 무려 0.0000002%나 함유되어 있는 사과 버터칩 귤이잖아요 뭐지? 그거 오늘이에요? 운전되면 50개월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해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는 사과의 도시 충주가 되었습니다 충주맨 대통령의 자축댄스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배달이 무료래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이..이게 뭐야? 뭐지? 치킨무가 98,000원? 음.. 어.. 오늘부터 배달사 자격증이 도입되어 배달원들의 난포운전이 없어집니다 우와 이제 안전배달 시대래 자격증까지 있다니 입고 시켜 먹을 수 있겠어 1급 자격증 배달사 선택하면 50만 88,000원? 에헤이 XX네 이거 자기야 이제 배달도 구독 서비스 가입할 수 있대 아 진짜? 대신 구독만 하면 무지간으로 배달 시킬 수 있다네 좋다 좋다 가입하자 우리도 한식 중심 양식도 따로야? 치킨 50만원? 뽀빼기 자기야 치킨 시켜 먹을까? 그..그래 어플 보자 이번엔.. 얼마가 나올까? 이번달 월급.. 다 털리는거 아니야 어..어? 여보 여기 뭐야? 왜 다 있어? 뭐야 몰랐어? 라면맛 티비? 로봇청석이? 이..이런거까지 팔아? 대박 이천에 오십 월세 있어요? 네 이쪽이 부동산 코너입니다 편하게 걸으세요 여기 중고차 코너 몇 층이에요? 아 4층입니다 아..무슨 차사지? 여기 이혼서도 있어요? 네 이쪽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찾으시면 바로 옆 칸에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어..어..어.. 당신은 여긴 왜? 하..이 분은 내가 먼저 골랐어 가시죠 변호사님 저 성격이 아이인데 이 좀 올리려구요 네 성격 코너는 여기에요 원하시는 MBTI 골라오시면 MBTI 바꿔드려요 여기 수명 충전기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한 개 남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휴.. 개운하다 아유 좋아 하하하하하하 시리야 오늘 교통상황 알려줘 오늘 당신의 곁할 상황은 구린내와 지린내가 나는 상태로 아 그만 그만 그럼 나 언제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연애를 할 확률은 0.000000 에이씨 연애 이거 자기야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나 괜찮은데? 안 괜찮잖아 무슨 일 있어? 몰래서 물어 지금? 아..미안.. 뭐가 미안한데? 와.. 에이아이의 칩 겁나 사실적이다 으흑 세계 대통령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왓더풋 에이아이 울트라 99 버전 칩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에이아이 칩을 삽입하겠습니다 아..뭐야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 지구는 제 것입니다 날콤 날콤 띄 야 넌 최근에 연애한 게 언제야? 나 모쏠인데 야 진짜? 니 모쏠이? 여태 뭐 했냐? 괜찮아요 와 커플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난 언제 연애 해보냐? 난 모쏠이야 아 그래? 사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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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야야야 저희 커플이다 커플 대박 모쏠 특집 옥순이랑 상처리네 나 사람이랑 사람인 거 사실 이거 처음 봐 그 실물로 나 처음 봐 대박 나도 썰로 나가서 나도 연애해보고 싶다 연애가 가라진 세상 인류는 멸망 직전 나는 지구에 남은 마지막 남자 조금 더 가면 마지막 남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어 어 저건 드디어 만났군요 저랑 사귀소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아 저와 함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야죠 아 죄송한데 제가 키가 작아서 키 큰 맥자 만나고 싶어요 아하하하 키요 좋은 인형 만나주길 바라요 죄송합니다 좀 BOY 들어가면 에이 8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